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방콕에서의 마지막 여행 날입니다 아침부터 커피를 먹으러 갑니다 커피 맛있어요 커피는 길거리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싸 오늘 커피 한잔 사서 터미널 21 어제 안간데 가서 놀겠습니다 이따 봬요 바밤 투 아이스 커피 슬비아는 참지 못하고 또 저 돼지고기 구이를 또 먹습니다 못참아 못참아 맛있어 집밖에 못참아 맛있어요 돼지고기 야 안짜서 너무 좋다 오늘 너무 깔롱지는데요? 깔롱깔롱? 아니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왜? 백화지 꼭대기로 올라오는거야 대체 오마이갓 와 지하철역이 빌딩 꼭대기에 있어 와 일본! 일본 지하철역 가네 이야 지하철역이 빌딩 꼭대기에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야 돈 많이 들었겠네 하하하 지하철역이 빌딩 꼭대기에 있어 bts 아 지하철역 바로 앞이네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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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손주 손여준네 3,45 남처럼 오호 원피스 안녕 안녕 원피스 곰무곰무 야 이쁜거 너무 많다 짱구야 짱구야 진짜 예쁘게 많네 배로 강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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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ware 이게 왜 바로 올라가지 들어가야되는데 우린 다시 내려와야돼 1층은 토큐이네, 토큐. 너무 예쁘다. 이 집 아이템 좋다. 어머니, 이 소파 봐. 청바지의 소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이디어 좋다, 멋지? 네, 아이템 짱이다. 그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아까 전에 본 거 그런 거지. 가격은? 가격이 안 찍혔어. 아, 있다, 있다. 500. 100만원 밖에 안 한다. 재밌네. 꼼짝이야. 너무 생활하다. 모델이세요? 랜덤 모델이세요? 아저씨. 네. 우리 신랑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인간이 어디 갔대. 이 사람 아니예요? 당신이 신랑. 오우, 자기야. 오우, 자기야. 미쳤다. 여기 있다, 사람들이. 저거. 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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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전화가 아니고, 감옥서 같아. 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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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키에요? 미코키에요? 미코키. 미코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일단 다 먹을 거예요? 일단 둘러보고 오자. 가격이 괜찮네. 샘프라스 다리가 있네요. 이거 라면집이네. 이거 들여 먹어야겠다. 맞지? 양이... 일단 올라가보셨어. 그래. 올라가 보고. 위에 한불토보고 내려와서 먹던지. 뭐가 맛있는 거 있는지. 예쁜 표정 짓지 마세요. 예쁜 표정. 예쁜 표정. 예쁜 표정 짓지 마세요. 되게 이쁘다. 나 이거 이거 해봐. 빰빰빰.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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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트다. 오 매워 매워 매워. 자기 엄청 많네. 여기는 음식 들고 자리 잡으려면 많이 터지겠다. 식당으로 가는 게 맞는 듯합니다. 저 당신 좋아하는 오리복이도 있네요. 아니 그거는 호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리복이. 그래요? 어디 가도 거짓말 그만큼 맛있는 기회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아 남내 틀린가봐요. 여기는 그 같아. 옛날에 말레이시아 가서 골라먹는. 응. 30, 40일. 분이 사는데 이 말 난리하라고. 먹자.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냥 슬슬 들고 와서 끓기는 거지. 아 생붙장이다 이거. 오. 샐러드하고 고구마는 육식이야. 아. 아유도 이렇게 맛있다. 어. 그린컬이다. 먹고 싶어했는데 안 돼지. 그린컬. 돌아와 봐야지. 뭐 못 먹어야 돼. 돌아와 봐. 이야. 하얀 비벼. 아. 내가 되게. 생일 낸데도 이렇게 맵지지나. 와. 잘 죽겠다. 이런 게 막. 그린컬이. 그린컬이 맞는다 이게. 흠. 한 번 더 먹어야 돼. 약간. 소금을 먹어야 돼. 사자. 다 먹고 또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139. 몇 개를 먹겠다. 가격이. 그럼 막 사서 먹자. 일단 가자. 일단. 일단 먹자. 먹고 다 먹고 또 왔어. 또 먹고 또 먹고 해야 돼. 쿠폰 샀습니다. 먹으러 가시죠. 막먹는다 이제. 어떻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냐. 딴거 사야지. 이거 30. 와 진짜 싸다. 190 먹으려고 했잖아. 젓가락 가져와야겠다. 진짜 싸. 이게 30. 60. 100이네. 90, 90이지. 90, 90. 180이네. 90, 90. 8,000원. 이게 다 8,000원치. 너무 싸. 아니 우리가 이번에 먹으면 제일 싸게 먹는다. 너무 싸다 맞지? 이게 다 8,000원치랍니다. 대박 맛도 안 돼. 불정부터 먹자 맛있는 거. 아니 아니 거의 낫더라. 나는 파타임 먹을래. 그래서 다 섞어. 와우. 일단 파타임을 하는데 뭐 먹어봐야? 싱겁다. 어떤 맛인 줄 알지? 싱겁다. 아빠 이거 넣어라. 이거 파타임 소스네. 파타임 소스. 아 이렇게 비벼먹으러가 나왔던 거였네. 면헛붓가 나와도 있는데 이거 넣으면 죽잖아. 그렇지? 그리퍼리. 맛있어? 이게 대박이다. 아니 그리퍼리 그리퍼리. 당신이 딱 따라하는 거다니까. 맵고 매운 그래서 아살리한 맛이야. 아빠.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오 그리퍼리. 밥도둑. 밥도둑. 이거 이렇게 먹으라니까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다. 우와. 음. 그리퍼리 너무 맛있다. 그리퍼리 추천. 이거 59. 밥은 29. 사탈 30. 불전 60. 와. 호텔 8천원. 아니 내가 지금. 광고 가서 제일 싸게 먹네. 와. 진짜 싸다. 음. 음. 다음에 오면. 이게 주위에 호텔 잡아야겠다. 다른 데 갈 필요 없는데. 그 싱겁다. 불전. 진심. 음. 진짜 고소하다. 너무 고소하다. 이거 그거 먹는 거 다 우리 베트남에서 먹던 거. 반새우. 반새우대. 반새우면이야. 반새우 완전 반새우야. 아니 반죽이 반새우 반죽이야 완전. 이거 전부 반새우야. 너무 잘 먹는 거야. 여기다가. 고추 하나 올린 거야. 자기가 지금 내 포크를 먹고 잖아. 아빠 여기다가 고추 하나 올린 거야 고추. 음. 음. 양념이 안되기 좀 맛있다. 맞지? 응. 야채 찍어먹을게 확인하네. 아니 근데 참 맵사람이 맛있네. 아우. 너무 맛있어. 음. 음. 브리쿠리 1번. 이 집에 땡모반 25. 와. 대박. 태국 온 지 태국 와서 제일 싸게 먹는 거 같아요. 저 집. 저 집입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싸게도 먹을 수 있네 태국. 최고 싸다. 최고로 싼 점심을 먹었네요. 대박. 태국 제일 맛있어요. 너무 와. 녹색깔 맛없다. 뜨겁기도 하고. 음. 쫀득한 거 하고. 음. 아니. 당신 좋아하는 거네. 아니야. 아삭아삭. 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얼만데? 30박. 오마이갓. 대박이다. 나.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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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어 진짜 이거 이렇게 좋은데 마지막에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 아빠 살릴 수 있겠다 제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같이 죽어 안돼 한번 살릴 수는 해보자 자 내가 빠졌어 내가 자기를 잡아줄게 같이 아니 왜 그래 이쁘라고 했지 이거 나 죽이다 죽겠다 자 네가 트였다고 생각하고 빠져봐 빠져봐 안돼 안돼 얼굴 자 그럴게 야 죽지마 대박 아이고 다리 찌났다 다리 찌났다 아 다리 찌났다 포쿵카 색깔 너무 정렬적이야 짜잔 열심히 삽시다 네 맛있다 알콜이 세다 엄청 세게 넣었다 알콜을 지키는 맛 없구나 어 맛있네 오 맛있다 오 진하고 진한 맛이다 아 맛있다 태국밥 맞다니까 우리 너무 맛있는데 단맛도 진하고 알콜도 진하고 탄산도 진하고 음 너무 맛있다 되게 잘 만든다 아 맛있다 맛있다 이거 우와 이기도 맛있다 대박이다 진하지 깔끔하다 이거 먹기 이거 먹기 이거 먹기까 싶으면 된다 이거 세잖아 너무 맛있다 네 왜 이래 좋은거야 마지막에 가네 계속 힘내줘 진짜 까지 알았잖아 계속 피곤해하지 사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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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차다 아휴 어디 가시죠? 또 다른 야시장 이름 몰라 이름 뭐야? 이름 몰라 접혀 야시장 접혀 접 오늘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호텔 방에서 다짜맛을 때리고 저음으로도 나갑니다 접혀 야시장이라고 뭘 그렇게 대박 많답니다 행복하세요? 또 먹어야 돼? 그 가서 또 실수하자 뭐야 실망하면 어떡하지 어제는 완전 실망 사랑해 사랑해 어제는 완전 실망 일단 야시장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합시다 고고싱 레츠고 네 사울디가 땡큐 보스 영혼 났네 어 회어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괜히 거 멀리 갔다 먹자 돌아보고 먹자 오늘은 여기 훨씬 크네 거기 죽은 곳이다 가기도 힘들고 여기 어디가나 있네 여기 더 싸다 오늘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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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오징어 치즈 큰 거 알아먹고 싶다 지금 먹을까? 저게 200준으로 먹자 그래 맥주 한 줄 해야지 일단 먹어보자 이거나 이거나 이게 뭔데? 이것도 오징어 아이가? 치킨 치킨 이게 오징어 이게 뭐지? 이게 와 엄직스럽네 자지만 눈이 너무 강렬해요 아 예 스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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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코쿵카 네 코쿵카 야 55 주스 55 아 그럼 땡보만은 살까? 엄청 싸다 땡보만은 딴 것도 먹었잖아 파인애플 난 그거 안 먹어 그 주스야 이거 피엔에 담긴 거 아 망고도 맛있다더라 어 망고도 괜찮지 아 딸기는 즈부로 주려한가 보다 그냥 수박 먹어야겠다 수박 먹자 수박 실비아가 맛있걸 사고 있습니다 엄청 더 맛있나봐 무슨 맛이 많았다 일일일땡모반 이거 지금 오징어인데요 이거 맛이 궁금해서 시켜봤습니다 이거 뭔데? 스파이자 스파이자 맛이 특별하진 않다 그냥 오징어 튀김이지 우리가 맨날 먹는거니 어 근데 이 소스 맛있다 진짜 이거 원랑 소스다 완전히 어? 짜장 야 이거 너무 맛있구네 맛있구네 여기가 진짜네 그러니까 여기 그분들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치 그치 여기 왔다가 거기 오니까 아직 없는거지 거기 점점 죽는데네 여기가 잘 되니까 사람들 둘 중에 사람을 선택했을 때 여기로 오고 그걸 안 가는거야 근데 거기 사람도 없다가 여기가 오기가 쉽네 아빠 거기 어려웠잖아 근데 우리 호텔에서는 여기가 쉬운데 다른 데서는 또 여기가 쉬울 수도 있고 저기가 쉬울 수도 있고 아 그 지하철이 되니까 아 이 소스 대박이다 뭐는거 이거? 원랑소스야 원래 쓰면 내 원랑고추가 아니고 파랑고추 넣은거야 거의 우리가 먹던 소스 응 맛있다 이거 알겠는거 아니야 이건 달달구리 어 이거로 음 맛있다 아이고 시원하다 먹어봐 다 먹으면 더 향이 좋지 어 아니 설탕을 안탔어 아니 어제보다 훨씬 수박향이 진해 애기들 수박이 더 많이 들어간거지 아우 아 머리 아파 늙었어 늙었어 아 머리아퍼 네 갔어 네 갔어 아빠 금방 천내있는데 벌써 3명 먹어 아니 500개 이상 먹지마 500개 이상 못먹어 와 그래 걔들 걔 가버리지 응 한국 애들이 이거 먹었다 우리 리뷰에 이만한거 아까번에 걔네들 먹었는데 와 랍스터 크다 랍스타를 못먹어 아 이 소스다 백종원이 많은게 이 소스야 여기가 분위기가 훨씬 좋다 분위기도 좋고 가게가 많기도 하고 두번째 선물 안녕하세요 오빠 오 저 파리 봐 파리 아니야? 파리야 벌? 벌? 아 벌 아 벌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꿀바라 먹으니까 아 돌아온거 아니니까 어머 이뻐 바나나 먹기 바나나 먹기 먹으래? 응 바나나 먹기 에이 그냥 바나나 야 불판 티비가 허허허허허허허 샘샘 맛있어? 와우!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바삭바삭하진 않아요. 많이 맛있어. 드세요? 그리고 여기가 많이 안달다. 생각보다. 모티 맛있습니다. 한 번만 먹는 걸로. 유명한 랭셉 맛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스. 나는 꽃이 불피고 이런거 하고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없네. 가시죠. 이리로 끝으로 돌자. 끝에 뭐가 있네. 이런집이 엄청 많네. 먹어보자 이거. 이거 먹고 싶은데. 뭐 온다고? 맛있어. 이게 미래의 대책식량이에요. 이거 얼마야? 100박스. 100박스. 이걸 섞어주세요? 오케이. 맛있으면 어떡하지? 고구마. 고구마. 이리와. 먹어봅시다. 나 못 먹어. 이상한거 보인다. 봐봐. 얘네 이상해 생겼다. 뭐? 너무 크다. 이거 뭐야? 바퀴벌라 아이가? 나 못 먹겠다. 이거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어봐. 와 이거 대박. 진짜 맛있어. 좀 씹어봐봐. 안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굴이 있잖아. 맛있어. 고소하네. 미래의 대책식량. 미래의 대책식량. 밀웜. 맛있는데? 내가 6.25전쟁 이후로 잠깐만에 먹어보래. 공개의 대책식량을 요리하는 것이 알았다. 넷. 것보다 tylko 재미없는 것 같아. 매달 돌아. 매달 돌아. 나 싫어해요. 매달 돌아와. 매달 With the rice oil. 어떤 게? 비즈. 아, 이것은? 맛있겠다. 이것은 먹어도 자기가 뭘 먹을래? 그럼 이것은 두 개. 돼지 두 개. 돼지 두 개. 돼지 두 개. 6옥. 그리고 이것은 2옥. 소스, 플리즈. 음. 짠. 담백해. 그러니까. 음. 맛있어. 아까는 그린 소스도 맛있겠다. 이게 양념은 다 똑같은 맛이니까. 그것도 아삭이지 않은 것. 음. 매워. 달달한 거 뭐야, 맵지? 치킨. 흘러지. 이거 양념 봐. 우리 맨날 씹자고. 이 음식이야. 돼지고기. 토요일 제일 맛있네. 배가 진짜 불맛이다. 이 집으로 오라고 그래. 불맛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다까지 이어서 나오고. 이거 맛있겠다. 아, 극복사다 50. 아, 그냥 뭐. 싼 맛에. 2천에 났습니다. 맛만 보자, 배부르니까. 우리 돼지를 먹었잖아. 조금만 더 드세요 소고기 조금 더 드세요 소고기 이거 내가 볼 때 보나마나 맛있을까? 소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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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저기보다 낫다 뜨겁지거든요 들까? 뜨거워 맛있지 양념이 지금 왔다. 육포 맛이 난다. 우리는 왜 있나? 우리 기준으로 맞추는 거지?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잖아. 불 맛이 안 나지. 우리가 호주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자, 컴백. 이게 뭐? 오, 파리부 주스 같아. 먹기 잘했네. 시원하고. 아, 시원해. 와, 이거 멋있다. 앉아있게 잘했지? 잘했네. 좋지 않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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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